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많이 공부하고 많은 가치를 향출해내는 그런 숭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지난 5년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컨설팅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의 브랜드 컨설팅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스몰 브랜드의 메카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협회를 지금까지 지켜와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드리는 마음 그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브랜드협회의 최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동실대학교의 이기왕 교수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우리가 네트워킹 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에 네트워킹 기회를 만들고 자기 탈런스를 발견해서 모임에 키워드하고 모임을 활용해서 사업을 권장시키는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활발한 대화의 장애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계속 발견시키고 이런 모임 활동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리트리스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모임에 모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물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리고 음식도 맛있고 참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 여기서 저녁에 가져도 이색적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 회장님의 오늘 특별한 날 축하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중국 조선적 기업가들하고 한국의 기업가들이 서로 좋은 만남과 좋은 합작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풍부지안의 기회는 중국과 한국의 기회자면 한국 사업을 위한 기회를 통해 협력을 위한 교육과 협력을 위한 예정 대화에 stories tubeless мал락했습니다. 우리도 간편하게 협력을 위한 예정 대화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양이자 태양 반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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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귀여운 반사님입니다. 근데 사람이 좀 맛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VIP 테이블만 제가 아끼는 제가 최고로 아끼는 인사들이세요. 유선비 사문직장에 올렸습니다. 박수 원합니다.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람깔고 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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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은 사단법인 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에서 열심히 한국가곡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K클래식의 한국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첫 번째 연주하는 테노 한일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일호 테노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게 여러분들의 이 여름밤을 불태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어 바다로 떠났다네 그래서 그들의 꿈이 얼마만큼 넓은지 창상할 수 없다네 그래서 그들의 외를 신화가 되었지 새벽에 저 흥흥한 꽃 저 흥흥한 꽃 새 푸른 영돌이 불 품에 나가리 나 황홀하구나 황홀하구나 나를 채워라 나를 채워라 나를 채워라 채워라 나 황홀하구나 황홀하구나 나를 채워라 나를 채워라 나를 채워라 채워라 나를 채워라 우리 박동일님이 오늘 부를 노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여인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고 부르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과연 오늘 박동일님은 그 애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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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다시 또 사랑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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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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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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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잘해 하늘로 하늘로 오해 방방방 하얀 방방방 오해 방방방방 오해 방방방방 우리 전통 속이 나는 전통의 유리 우리 볼수록 그 날씨 우리 전통의 유리 나의 영웃 사수 수능 한 명이 mo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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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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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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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웅진, 저희 다담병실은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